지구과학 2 지구과학 2 지구과학 2 자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 같이 지구과학 2 4월 악평,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총평 들어가면서 참 민망한게 시험이 너무 쉬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, 그럼 점검해야 될 것만 좀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할게요. 일단은 봅시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항출제 수 보시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어차피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1, 2단원 문항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극컷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48, 43 이렇게 가는데 훨씬 높지 않을까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 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이 부분은 그냥 점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답률 베스트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41%라는 건 정답률이 59%라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틀린 것도 60%의 학생들이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걸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정답률이 그래도 낮은 편이다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쉬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 건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거는 우리가 문항을 갖다가 점검을 하는 의미니까 볼게요 이런 유형의 문항은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림은 좀 새롭죠 그죠? 그래서 이제 포획이 되었느냐 부정암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었는데 이 문항을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죠 이거 이건 이제 중력 이상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죠 그죠? 그래서 암염이 매장되어 있으면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표준중력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갖다 다룬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다뤘어요 대신에 좀 자료가 평상시랑 다르게 조금 새로운 느낌?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지각이 조륙운동이죠 윤기하고 침강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자료가 좋아요 자료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오답률인데 오답률 베스트 5가 다 짜잔짜잔하게 비슷해 요건 기본적으로 광물의 함량들을 나타낸 화성암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번 G2 시험은 그냥 말 그대로 복습 테스트 형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료가 좀 신선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딱 그림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근데 예상을 하는데 그런 예상을 좀 많이 빗나갔었어요 그래서 예상 밖으로 되게 쉬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자료가 되게 쓸만하니까 자료를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선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4월 학평 이후에 학습 전략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구과학2도 여러분들 지구과학2가 컨텐츠가 좀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죠 그죠? 근데 이제 수능 연계교제 같은 거 여러분들 이번에 EBS 수능특강 같은 거 다 풀었으면 옛날 연계교제 구하셔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다 EBS 사이트에 들어가 있죠 그죠? 거기 있는 거 쫙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푸시고 당연히 기출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죠? 그 다음 교과서 읽으시면 되거든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세 가지잖아 기출 EBS 교과서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다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? 선생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6평이 끝나고 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트렌드가 좀 보이거든 그래서 트렌드가 어떨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기출문제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? 그래서 G2는 기출이 답이야 그냥 알겠죠?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출이 기본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? 그리고 내용 정리하는 거 잊지 않게 계속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게시판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단권화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이달의 근황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단권화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지구학 2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의 휘발성이라고 얘기하거든? 지식이 날아가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입혀줘야 된단 말이야 머릿속에 알겠죠? 이렇게 막 그냥 페인트칠 하듯이 계속 발라줘야 돼요 머릿속에 알겠죠?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을 꾹꾹 눌러 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볼 그 책 이거는 노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책 뭐 수능특강으로 해도 되고 뭐 선생님 책 베개 같은 걸로 해도 되고 뭐 그 노트 정리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가져갈 책을 딱 만들어서 그걸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? 나중에 큰 부분이 될 겁니다 그게 알겠죠?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4월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은 점검과 복습의 의미를 잘 두시고 여러분들이 4월을 잘 나시면 5월달이 오겠죠 당연한 얘기죠 5월달이 올 텐데 5월 이후에 6평에 대비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바쁜 4월을 보내고 있어요 휴강 기간인데 이것저것 지금 뭐 이런 것도 찍고 뭐 강의도 많이 찍고 있고 교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뵈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같이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지? 자 총평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십니다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